어젯밤에 시사기획창에서 무자본 M&A 영상을 흥미롭게 시청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사냥해서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직원과 주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을 다루는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제가 잘 아는 HLB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는데요. 무자본 M&A 기업들의 행보와 HLB의 행보는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적발 사례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소재목에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달려있는 걸 보면 우선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권이 바뀐다? 일단 경고등을 켜고 조심해야 합니다. 2013년 이후 상장 기업의 무자본 M&A가 증가하면서 기업 인수합병의 투명성 재고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을 했겠죠? 2016년 초부터 금융감독원은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경영권이 변동된 상장 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무자본 M&A가 증가하였고 3년 뒤 2016년 본격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무자본 M&A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불공정 거래를 하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편견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을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멘트도 잘 들어보면 단순히 무자본 M&A라고 언급하지 않았고 나쁜 무자본 M&A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쁜 무자본 M&A가 나쁜 거지 그냥 무자본 M&A가 나쁜 게 아니라서 구분한 걸로 보입니다. 모든 무자본 M&A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쁜 무자본 M&A는 나쁜 것입니다. 물론 무자본 M&A는 태생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입 인수를 했기 때문에 처리할 자금이 숙제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체로 빌려온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빨리 갚아야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돈 날 곳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땡기려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자, 일명 기업 사냥꾼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본 M&A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는 특성상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하여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HLB의 주가가 역사를 반복하듯 다시 실망감을 가져다 주니까 사기 아니냐? 심지어 무자본 M&A 기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검토를 해보면 솔직히 2019년도 당시 단기간에 10배 이상 주가가 초급등했으니 누구든 불공정 거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도 들어갔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누가 봐도 의심할 만한 주가 움직임이었는데 HLB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HLB를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 한켠에는 혹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을 크게든 작게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다가 임상 성공 발표와 함께 주가가 10배 뛰었다면 일단 의심부터 들고 보죠. 하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HLB는 선량한 기업이었다며 의혹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HLB를 아직까지 믿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부도덕한 기업은 아니었다는 그 진실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업도 FDA가 승인 거절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고 운도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능력 있고 환경도 받쳐주는데 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결과가 나와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심은 이제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전문기관인 엘리트 집단 검찰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내가 검찰보다 잘할까? 적어도 2019년도 초급 등은 혐의 없음이 나왔고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물론 2019년도만 혐의 없는 것이지 다른 기간에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가장 의심되는 2019년도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자본 M&A 기업들의 특성과 HLB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사실 비슷한 것도 많아서 가끔 의심되는 부분들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감원도 의심하고 조사를 했고 증선이까지 간 다음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금융기관도 헷갈리고 의심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니었구나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능력은 확장됩니다. 과거에는 연주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는 악보를 현재에는 기본 레파토리처럼 연주합니다. DIM은 뭐로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도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마의 10초 벽이 깨지고 나니까 그 뒤로 다른 선수들도 수두룩하게 깨고 들어오죠.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고 시대를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